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댓글에도 물어봐주신 분이 좀 계셔서 현지 분위기.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인 하셔가지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주 했었는데 아버지께 이런 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이 전기차인데 갑자기 공화당 쪽으로 올인이라든지 지지층이라든지 여전히 그게 잘 안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테슬라 CEO인데 아무래도 많이 스팟라잇을 받고 본인도 정치적인 성향을 좀 더 강하게 내다 보니까 저도 댓글에 또 힘입어서 조금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라이프 고전이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도 항상 이렇게 저도 팔로업을 하고 방송을 만들면서도 100% 이렇게 막 다 엄청 그건 아닌데도 결국은 이번 로봇 택시도 좀 논란이 많죠. 아무래도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고 분명히 원격 조정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정도 컨트롤하는 거를 높게 살 수도 있지만 참 그쵸? 근데 전부터 과대 광고를 좀 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난 영상에서는 댓글이 너무 심하게 날려서 제가 그냥 조금 그렇게 했을 뿐이고 원래 성향대로 기술이라든지 그 배경을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근데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플랫폼 이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굳이 하나를 정말 뽑자면은 이 회사 말고는 잘 보이진 않아서 그래도 계속 한번 이 추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트로 영상이나 계속 영상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제가 계속 이거 새로 촬영하는 겁니다. FSD를 쓰는데 사이버트럭이든 모델S든 요즘 사이버트럭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큰 차를 제가 주로 가는 길 살짝 이 스탬포드 가는 살짝 이 트는 길들을 그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큰 차를 거기를 밀어 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살짝 이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걸 한다는 것에 좀 놀랍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라지에는 안 들어가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델S든 X든 Y든 심지어는 V11 때도 목적지 도착해서 가라지를 어쩌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목적지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오토땐 주차장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길이 있다가 들어가는 게 특히 사이버트럭이요. 사이버트럭이 좀 허둥지둥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수정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미 손 떼고 운전하는 게 사람이 진짜 너무 간사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게 다 덮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기술의 발전은 치터를 그냥 무마시켜 버립니다. 치터 같은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전방 잘 보시고 근데 똑똑해서 선글라스 써도 전방 보면 괜찮은데 뭐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리신다든지 눈을 감고 무슨 이렇게 눈알 모양을 눈에 붙이시든 뭘 해도 기가 막히게 알고 구형 버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모델에 쓰인 하드웨어 3 같은 경우는 안경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못 타서 근데 아마 선글라스 쓰면은 눈 트래킹하기 힘들다고 아마 벗으라고 할 겁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죠. 뭔가 내가 널 모니터링 못한다 그러면은 나 운전 안 할 거니까 빨리 맞춰라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건 차마다 다르고 소프트웨어 마다 다르는데 근데 굉장히 똑똑해졌다. 몇 개 또 계속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손 떼고 운전하는 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점점 적응해 가곤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정치 얘기입니다.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트럼프가 정말 현지에서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한국 언론들은 주로 이제 해리스 편을 민주당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가 되든지 글쎄요 한국의 이익이 근데 왜 이런 민주당을 편을 드는지 왜냐면 뒤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공약을 좀 정리한다든지 그러는데 뭐 하는 방식만 다를 뿐 두 분 다 프로텍션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모여주의 이익이고 미국 제일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그렇게 뭘 퍼주고 이런 건 없는데 굳이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한국의 누가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한국 언론은 특히 이제 민주당을 주로 응원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예 여기 분위기 제가 할 일은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놀라운 게 지금 제가 주로 인용하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이거 자주 보죠. 베팅 사이트 베팅 에버리지 베팅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에버리지한 이제 어떠한 베팅 사이트도 해리스한테 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이가 어 이건 오차범위를 넘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와서 초 박빙이었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벌어져서 56.3% 대 42.6% 입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게 맞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외곽을 가면은 도시야 당연히 다 민주당인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전에는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외곽을 가도 딱히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봤어요. 물론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제 생각에 민주당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꽤 그 위력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하다. 공약을 보면은 텍스 폴리시가 좀 다르죠. 당연히 민주당은 증세고 공화당인 트럼프는 감세죠.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트레이드 폴리시는 두 분 다 프로텍션이스트입니다. 자국을 보호하는 근데 좀 다른게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약하죠. 그리고 첨단 산업이라든지 선택적으로 막을 생각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중국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모조리 다 60%를 때리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똑같다. 누가 더 세게 하냐 덜 하냐의 차이지. 똑같고 레귤레토리가 진짜인데 이제 그걸 넘어가기 전에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결국 두 분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약값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구요. 전 세계가 사실 미국의 비싼 약값에 좀 득을 보는 여기서 이제 비싸게 제약회사에 약을 사서 연구비를 대면 해외에 제네릭이라든지 이렇게 풀리면서 저렴하게 전 세계가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도 하는데 진짜 약값이 너무 비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민주당답게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더 강력하게 협상을 해서 그냥 확 내리는 법 공화당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경제 경쟁자를 더 양성하고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내리는 그래서 메디케이드 스팬딩을 또 떨어뜨리는 근데 과연 그게 두 개를 다 짬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에 있어서는 이게 시장 논리로 돌아가기가 이게 의학 쪽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어서 근데 당의 성향대로 목표는 똑같은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 가장 이제 핵심인 레귤레토리 디퍼런스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다 다 이제 규제를 풀자 쪽이죠. 근데 해리스는 아니죠. 규제를 좀 더 모골죄는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도 참고로 최저 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캘리포니아는 일부 제가 예전 뉴스에서 보면 막 패스푸드 같은 데는 지금 25불을 넘게 강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Federal Government의 미니멈 웨이지는 7불 25센트입니다. 근데 일부 주들은 그거 이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해리스의 공약은 부통령의 공약은 이걸 그냥 15불로 하자.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규제 타파라든지 이제 더 경쟁적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로켓 얘기할 때도 로켓을 쏘게끔 허가받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미국도 진짜 규제가 일상생활에서 봐도 뭐 집이든 뭐든 주거에 있어서도 규제가 참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일론 머스크를 아마 캐비넷에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한국 대비해서는 안 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찌르기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 추천을 받고 보드진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뭐 선택한다든지 요소요소에 브레이크 걸 게 너무 많아서 정부의 고위관리자 관계자나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병원이든 이런 데 보면은 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진짜 브레이크를 걸만한 것들이 참 많아서 미국 제도가 좀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캐비넷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진짜 자기 입맛대로 앉힐 수 있는데 효율화 부서인가요? 일론 머스크를 거기 앉혀서 정부의 효율성을 너무 이제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에 난무하는데 그걸 효율화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앉혀서 하겠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정치에 관심을 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근데 이제 제가 말을 좀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너무 격화될까봐 정치병에 이 얘기나 하기 싫으면 정치병에 걸리진 말자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갈 때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정치병까지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규제가 그러니까 전기체 보조금을 많이 주면 뭐하나 규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더 불리하니까 큰 그림에서 처음에는 제가 큰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엑스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운영을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규제가 너무 걸림돌이 되니까 큰 그림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로봇 택시 보니까 테슬라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웨이머도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관리감독을 많이 받고 근데 성향이 좀 다르죠. 웨이머는 아직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런 로봇 택시들은 근데 이제 테슬라는 차를 많이 만들고 한 방에 지금 많이 풀려다 보니까 특히 NHTS에는 테슬라를 더 견제를 하죠. 실제로 차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규제에 대해서 근데 올바른 규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혁신을 져야 할 정도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벽 무결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좀 더 이익이 크다면 그쪽 방향으로는 가게끔 하는 정도의 적당한 규제가 맞다고 보는데 너무 진짜 미국도 조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리하면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틀게 되는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CEO의 덕목은 그냥 입을 다물고 왜냐하면 지금 요즘 정치도 양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 편을 늘게 되면 다른 편의 표를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 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차를 안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해죠. 기업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표현을 안 하는 게 득인데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유독 일론 머스크가 좀 정치적인 스탠스를 많이 표현하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자기를 이제 멋있기는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게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추진력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느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남 신경 잘 안 쓰고 남의 눈치 잘 안 보고 팍팍 지르는 그게 이제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유독 일론 머스크가 좀 심할 뿐이지 사실 미국의 많은 ceo들은 사실 정치적 성향을 내비칩니다. 덜 스팟 라잇을 받고 그럴 뿐이지 한국에 비해서는 원래 ceo들이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치 성향을 되도록이면 그리고 그걸 미덕으로 알고 있죠. 성향을 잘 안 나타내는 걸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크게 와 닿는 것도 아버지께 좀 충격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ceo들은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과 빅테크 간의 짬짜 이게 쑥떡쑥떡 이런게 잘 맞아졌죠. 참고로 애플 ceo인 팀쿡은 LGBT를 굉장히 옹호하십니다. 본인도 그런 성향이시고요. 조심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서포트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빅테크가 이런 소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 요즘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거보다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시간상 하나를 꼽자면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빅테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서요. 뭐 주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미국은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기업들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미국인들 중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있기야 있지만 덕후 중에서는 미국인들 덕후들이 정말 세다곤 하지만 그게 워낙 소수라서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오지 않으면 이런 빅테크들이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민에 관대한 편이죠. 그래야지만 해외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특히나 인재가 이런 테크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지하는 영향이든 미치는 영향이든 뭐 돈도 그렇고 적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에 관대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민주당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비테크의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그 러스트벨트는 이민자를 반대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그게 현재 그리고 좀 잘 굴러가지도 않죠. 여담이지만 전쟁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모순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게 계속 영향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참 한편에서는 자동차 노조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빅테크를 통해서 이민에 좀 관대한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고행영봉자만 받게끔 뭐 그런 조치라든지 꼭 필요한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튼 이민에 좀 관대한 게 여태까지는 그게 잘 맞아서 이게 잘 됐는데 요즘 아이러니하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지금 쪼개지네 만에 세게 붙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 여기 테크 회사들 분위기도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글 편을 드니까 약간 그런 말들을 흘리니까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기업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빅테크들이 민주당 일변도였다면 요즘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보면은 꽤 많은 VC들이라든지 몇몇 보면은 공화당으로 많이 틀었죠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랑 대동성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빅테크들이 또 이제 이런 할 얘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분들이 이런 규제를 좋아하는 면이 여태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 같은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규제가 많아지면은 사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땅 먹고 거기서 이제 플랫폼도 장악했겠다 돈 나온 대로 쭉쭉 빨아먹겠다는 건데 자꾸 혁신이 일어나고 뭔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애들이 나오면은 자기도 연구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계속 그 팀 꾸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죠 장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유리한데 혁신을 저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기회를 잃어가니까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유명 스타트업들이 열받아서 뭐 텍사스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흐름들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이제 VC들도 약간 성향이 이제 바뀌는 것도 소문에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굉장히 좌쪽인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바람이 좀 느껴질 정도면은 꽤 꽤 좀 바뀌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벌어지면은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스윙 스테이트들을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미국은 전국적으로 뭐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가 좀 약간 레프트 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걸 보면은 뭐 타이틀이야 노 클리어 리드라고 나오긴 하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 근데 이분들 성향이 약간 좌인 걸 감안하면은 그리고 약간 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외로 그리고 배팅 사이트에서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되냐를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앞서서 결국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되면 그건 확실히 되는 거니까 이 박빙인데가 아 지금 펜실베니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위스콘신 아 이런 데 미시건 이런 데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얘기 나오는데도 지금 원작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확실히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앞서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층이 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백인 남성 어 노 컬리지이신 분이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성이라든지 컬리지 디그리라든지 이런 쪽이 좀 민주당 쪽으로 가 있는데 그 이민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 와보니까 아 솔직하게 갈리는 게 고액 연봉자들한테 있어서도 아무래도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태까지는 저는 항상 한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왔으면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이 목소리를 미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애들 학교라든지 제2외국어 보면 중국어판인 데가 너무 많거든요 중국 친구들 애들을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꿀리는 중국인들은 서로 커뮤니티도 형성해서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그게 정치 세력화 돼서 얘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인은 아무래도 그에 비해서는 소수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한국인들이 더 많이 미국에 왔으면 쪽수가 돼야지 발언권도 세지니까 근데 캘리포니아에 와보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많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새로 오는 이민자들이 내 잡을 뺏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소수인종이든 멕시칸이든 이제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게 되면은 의외로 꽤 적지 않은 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든요 유색인종인데도 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많이 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이런 빅테크와의 연결고리 인재에 있어서 이민에 좀 관대한 고급 인재를 좀 잘 수입하려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저소득층한테도 타격을 주면서 그렇죠 이제 선택적으로 이민의 문호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하 그게 이렇게 막 족집게처럼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 지금 정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5 7 5 5 9 7 6 6